출동 준비 완료! 달리는 트로이 목마! 어쩌죠? 트로이 목마가 경기장을 벗어나버렸습니다! 위험해! 포기! 멈출 수가 없어! 내리막길이라 멈출 방법이 없어!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좋았어! 포기 스피치! 그 목마가 너무 커서 혼자서를 세울 수가 없겠어! 아무래도 슈퍼윅스를 부르는 게 좋겠어! 내가 그럴 줄 알고 슈퍼윅스를 미리 출동시켰지! 걱정 마, 호기! 애균이 도와줄 테니까! 도대체! 복부의 짱! 아래! 이제 문제없어! 구조작자 실시! 에이씨이 도와줄게! 으악! 으악! 와주스 정말 고마워, 얘들아! 희EX! 아! 드렐네, 부딪치겠어! 으악! 드렐네! 부딪치겠어! 으악! 그대네! 부딪치겠어! 나한테 맡겨! 나와라! 구조용 파츠! 당기기 액션! 이러다 바다에 빠지겠어! 어? 걱정마다 파파트럭이 있습니까? 파파트럭 변신하고! 슈퍼윙스 서둘러! Ac. 트로이 목마가 이 다리위를 진하게 만들면 경기장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을거야! 나만 믿어! 목마 뚫어다니기 액션! 목마ed Haben 클itäten Guess moron Lake Err 으면 San! яни....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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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노우에 항장 낭만 등굴! 멋진어! 아! 아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